이제 없어 루디 화났어? 누가 언니랑 싸우지? 퐁키랑 싸웠으니까 이제 이거 못 갖고 오라 퐁키 왜 저거 할 거야? 시d. 퐁키 그거 꺼내줘? 이제 뭐 좀 꺼내줘? 퐁킹 퐁킹 푸짐하게 둘러본 놈이 소스는 맛있는데 미쳤어요 고맙습니다 마주에 갔다 왔습니다 ags 으 으 으 으 하나에 있어요 저녁때문에 가득 row 녀석 쇠 MIAMI 롯 위클뽕 있는 도물맛 칭걸이 두부 싱그룹이 도둑 declarations 오! 그거 어떻게 놀았어! 진짜 잘한다! 왜 이렇게 바빠? 콩키야, 때리지 말고 그냥 밀고 다녀도 되는데? 콩키야, 너무 안 커? 어, 상관없어? 이제 없어 루디 화났어? 어떻게 콩키가 화내서 깜짝 놀랐지 예민했어 누가 언니랑 싸워? 장난감 저렇게 많은데? 누가 언니랑 싸우지? 다 같이 놀아야지 이거 원래 언니 건데 안 돼, 이제 이거 다 못 갖고 놀아 안 돼 이거 이제 동생 줄 거야 콩키는 싸웠으니까 이제 이거 못 갖고 놀아 콩키는 싸웠으니까 이제 이거 못 갖고 놀아 이거 또 왜 화 풀렸어? 괜찮아? 아이고 착해 루디야, 왜 이렇게 자꾸 웃어줘 어? 어? 어느 사과의 언니한테 왜? 억울해? 언니가 버린 거 주워왔는데? 언니가 버렸어도 화내면 안 되지 그치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언니 화나면 엄청 무서운 거 알지? 조심해 사과하기 좀 그래서 그래? 응? 그래서 언니 옆에 붙어있는 거야? 사이좋게 지내? 어? 너 언니한테 질척거리고 있었지? 사이좋게 지내? 너 언니한테 질척거리고 있었지? 너 언니한테 질척거리고 있었지? 자, 아들 나오지 마. 아가들 알았지? 미안해 안녕 엄마한테 진짜še 자리에서만 좀 깨끗이 루루가 다진 일이야 또 trazer 너는 다지 않아 언니는 더 멋진건가? ec offf 어떻게 알았어? 먹을 거야? 으흐흐 수디도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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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디 집에 가자! 옳지 한글자막 by 한효정